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리덕으로 그분의 성수에 있습니다. 오 백선들이여, 여러분들은 영광과 능력을 쉽게 드려야 합니다. 주의 이름에 확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.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죽게 경배하며 온 땅들이 그분 앞에 두려워합니다. 주께서 백선들을 의롭게 심판하십니다.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침마른 것은 외치고 들판이다. 그 안에는 모든 것은 기뻐합니다. 그때의 숲속의 모든 나무가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신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. 그분께서 외교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선들을 구원하십니다. 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더욱함을 기록하고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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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